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이자 불교의식의 뒤풀이 행사인 구인사 삼회양놀이가 구군용창을 기원하며 단양온달문화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천태종은 제23회 단양온달문화축제 마지막 날에 구인사 삼회양놀이를 시연했습니다. 삼회양놀이는 첫째 마당, 중생회양을 시작으로 무예설법이 펼쳐지는 둘째 마당, 보리회양과 법무연희와 회양법문 등으로 구성된 셋째 마당 실제 회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 교무부장 경혜스님과 류한우 단양군수, 단양군민 관광객 등이 참석했습니다.